안녕하세요 아침에 운동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스무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샘스클럽에서 사온 우유 그리고 하늘을 넣어주세요 토마토 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홀푸드에서 사온 토마토 크림숲입니다 하얄리 굿모닝 마션데? 끝? 삼겹살이 좀 더 오면 짱 그리고 삼겹살이 정말 더 오면 짱 마법하루 피자도 하나 사고요 빈치 페이크 머미 세일을 하네요 동х이 너무 준비했다 그리스도 흘린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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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바다라 19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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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오래간만에 여유로운 주말이라서 영화를 보면서 쉬어볼까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